북텔러 스칼렛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입니다. 네. 달달해요, 제목이. 네. 10년 만에 밸런타인데이. 네. 제목은 달달한데 내용도 달달할지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인들도 밸런타인데이를 참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아, 네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물 주고받는 거라든가 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밸런타인데이와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어떻게 될까요? 등장인물은 간단합니다. 남자, 여자가 나와서 대화하는 내용인데 옛 연인 사이였죠. 아, 그럼 더 달달하네. 네. 여자는 이제 쓰다 치리코라는 여자가 나오고 민혜기 씨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남자는 이제 작가입니다. 신인상을 수상한 작가이고 쓰다 치리코는 이 민혜기 씨의 옛 여자친구고 맞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모양이죠. 네. 그런데 이 쓰다는 이름이 쓰다인데 밸런타인데이는 좀 달달한 건데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치리코, 쓰다 치리코의 친구 후지무라 에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자죠, 후지무라 에미는. 네.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 10년 만에 밸런타인데이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합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혜기 씨는 나비덱타이를 맨 종업원에게 쓰다시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밸런타인데이 저녁 시간인데도 손님이 20%밖에 없었어요. 모퉁이에 배치된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혜기 씨를 보자 빙긋이 미소를 건넸어요. 옛날보단 조금 마른 것 같지만 단정한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길쭉한 눈에는 어른스러운 매력까지 더해졌어요. 약속 시간보다 5분쯤 빨리 온 건데도 치리코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둘은 인사를 하고 소물리에인 듯한 남자에게 샴페인을 시켰습니다. 민혜기 씨는 이렇게 오랜만에 치리코가 연락해 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며 사실 그동안 만나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해서 그냥 체념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치리코는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를 이렇게 불러내서 신뢰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1년 넘게 새 작품을 내놓지 못한 걸 풍자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며 반문했습니다. 사실 그는 연재를 쓰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그가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녀 자신도 신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혜기 씨의 작품은 모두 다 읽었다고도 했죠. 소물리에가 가져온 샴페인을 잔에 따르고 재회를 축하하며 둘은 건배를 했습니다. 민혜기 씨는 샴페인을 마시면서 슬쩍 치리코를 봤어요. 감색 원피스에 감싸인 몸은 10년 전 그대로 체형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치리콘은 밸런타인데이 특별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자기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니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민혜기 씨는 속으로 식사 후에 치리콘은 어떻게 할 예정일까? 레스토랑을 나설 무렵에는 얼큰히 취해 있을 테니 2차로 바에 가보자고 해볼까? 문제는 그 다음인데? 하며 혼자 식사 후의 일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치리콘은 뭔가 생각난 듯이 작은 종이 가방을 집어들며 밸런타인데이인데 잊을 뻔했다며 종이 가방을 민혜기 씨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민혜기 씨는 종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대략 짐작은 갔지만 허를 찔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안에서 네모난 종이 포장 상자와 분홍색 봉투가 언뜻 보였습니다. 포장 상자에는 유명한 양과자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민혜기 씨는 초콜릿을 받아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상자를 꺼냈어요. 여자친구한테는 받지 않았겠냐고 묻는 치리코에게 그는 치리코와 헤어진 뒤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초콜릿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리코에게 당신은 어떠냐며 분명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했을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리코는 유감스럽게도 나한테는 좋은 인연은 아직까지 없었다며 지금도 혼자라고 했습니다. 민혜기 씨가 종이 가방에서 편지를 보더니 읽어보려고 하자 치리코는 창피하니까 지금은 읽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혜기 씨는 알았다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아주 괜찮은 밤이 될 것 같다고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민혜기 씨가 쓰다 치리코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다. 그녀는 민혜기 씨가 대학 시절에 가입한 스포츠 동아리의 후배였다. 민혜기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지난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여는 오비 모임에 이따금씩 참가를 했다. 오비 모임이라고는 해도 현역 회원 쪽이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후배 여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타입이 눈에 띄면 접근을 해서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다. 그 해에 민혜기 씨는 꽤 자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직전 해에 미스터리 분야의 문학, 신익상을, 신인상을 수상하고 작가로 데뷔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문학상이다 보니까 오비 모임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기대한 만큼은 누구도 거론해 주지 않았다. 그 상을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이 별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고 약간의 질투심도 있는 게 틀림없다. 라고 그는 당시에 분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때 접근해 온 것이 바로 치리코였다.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인 데다가 전체적인 비율도 좋아서 실은 그 전부터 민혜기 씨도 쓰다 치리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그의 수상을 알고 있어서 눈빛을 반짝여가며 칭찬을 해 주었다. 알고 보니까 그녀는 미스터리 소설의 마니아였다. 즉시 의기투합해서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나중에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교제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인기가 많을 법한 치리코에게 연인이 없었던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수상작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연달아 발표한 두 번째 작품도 꽤 잘 팔렸기 때문에 민혜기 씨는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치리코는 대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아파트에서 들러 아파트에 들러 요리 등을 해 주었다. 밥을 먹고 나면 대부분 침대 위에서 보냈다. 그대로 자고 가는 일도 있었다. 그녀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구상적인 신작 소설을 이야기를 해 주곤 했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한 생활이 갑작스럽게 끝났다. 왜냐하면 어느 날 치리코에게서 이런 메일이 도착했던 것이다. 이래저래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계속 써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 안녕 이런 내용의 메일이었던 것이다. 그는 정말로 그야말로 여우에 홀린 기분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착신 거부 상태였고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그것마저도 며칠 뒤에는 휴대전화도 해지되어 있었다. 집에 찾아가 볼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스토커와 비슷한 짓을 하다가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책이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었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시리코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민혜기 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10년간 그 자신은 착실히 신작을 발표해서 작가로서의 지위를 쌓아갔다. 여자들도 만나보았지만 민혜기 씨는 결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먼저 떨어져 나갔고 그럴 때마다 치리코가의 일이 떠오르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출판사에서 펜레터가 전송되어 온 것은 바로 지난주의 일이다. 크림색 봉투에 적힌 송신인의 이름을 보고 민혜기 씨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그 펜레터를 보낸 사람 이름이 쓰다 치리코가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때 헤어진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시간을 좀 내달라는 편지였다. 민혜기 씨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다. 아무래도 치리코가 그와의 재회를 원하는 모양이다. 혹시 그가 작가로 성공한 것을 보고 그때 일을 후회하는 건 아닌가 생각까지 했다. 민혜기 씨는 짐짓 퉁명스러운 내용으로 일정에 맞으면 만나겠다고 답장을 보냈고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몇 개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치리코의 메일에는 2월 14일 그리고 도쿄 시내의 프렌치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심 민혜기 씨가 노렸던 대로였다. 밸런타인데이를 일부러 넣어둔 것이다. 만약에 치리코가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날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다시 레스토랑이에요. 치리코는 어떻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냐며 민혜기 씨의 소설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치리코가 자기 소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걸 보고 한두 번쯤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모두 다 읽었을 줄은 몰랐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치리코는 덕분에 매번 즐거운 독서를 하게 해줬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어요. 생선요리는 진거미 새우 푸알레와 가리비 모스였는데 애피타이저도 그렇지만 이 요리도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치리코에게 어떻게 이런 훌륭한 레스토랑을 알고 있냐며 가격이 낮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치리코는 그냥 회사원이라며 인재파견이 주 업무고 상사와 보아직원 사이에서 날마다 허덕어덕 뛰어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치리코의 이미지와는 딴판이라며 그는 치리코가 비서나 호텔리어 같은 직업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10년 전의 이미지로 지금을 상상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보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자 치매문 이라는 소설은 왜 연재가 중단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어디 몸이 아픈가 걱정했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미네기 씨는 힘든 일을 떠올리게 하는군 이라고 하며 별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이쯤에서 잠시 쉬면서 후반부 스토리를 다시 짜보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소설은 좀 특별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그 다음 전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치리코가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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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은 소설은 작년 봄부터 연재에 들어갔지만 가을 이후로는 다음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아 결국 휴재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소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서 출판계 파티 등에서는 담당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고 실은 이대로 중지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미네기신은 치리코가 계속 자신의 소설 이야기만 하려고 만난 것이라면 이 만남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전에 그녀가 갑자기 자신을 떠나버린 이유 정도는 알아내야 했습니다. 곧 레드와인과 고기요리가 나왔어요. 파이로 감싼 새끼 양고기 구이였죠. 치리코는 문득 웃음을 내비치며 이렇게 작가와 마주앉아 식사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독자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네기신은 왜 자신을 만나고 싶었는지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치리코는 그녀도 미스터리 소설을 아주 좋아했으니까 그녀에게도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라니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치리코는 우리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후지무라 에미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미네기신은 한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온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잔을 끌어당겼지만 손이 떨릴 것 같아서 잔을 드는 것을 포기했어요. 미네기신은 이렇게 말했다. 후지무라 에미? 글쎄 난 기억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야? 내 동기고 나랑 친했어. 3학년이 되던 내가 1년 휴학하고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 섭섭하다고 울었던 친구지. 단발머리에 키가 컸어. 가슴은 아마 2컵 이상. 진짜 기억 안 나? 아니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오비 모임에서도 못 봤던 것 같은데. 미네기신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서 치리코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인지 급히 머리를 굴렸다. 그래 우리가 만났던 그해 오비 모임에 에미는 참석하지 못했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거든. 자기 방에서 목을 맸어. 내가 미국에서 귀국하기 몇 달 전에 치리콘은 손에 든 나이프로 새끼의 양고기를 쓱 자르며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를 듣고 미네기신은 숨을 헉하고 삼켰다. 그제야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명백하게 치리코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치리코의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졌다. 왜 그래? 그만 먹으려고? 정말 맛있는데. 식기 전에 먹지 왜? 어... 막 먹으려던 그런 점이었는데 네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식욕이 뚝 떨어졌어. 죽은 사람 얘기를 꺼냈잖아. 겨우 이 정도 얘기해? 미네기신 씨는 좀 더 하드한 소설을 쓰고 있잖아. 의외로 예민한가 보네. 미네기신은 새끼 양고기 구이를 나이프로 잘라서 입에 넣었다. 지금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겨우 기계적으로 씹어 목에 밀어넣는 정도였다. 에미가 마지막으로 오비모임에 참석한 건 3학년 때였어. 나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그 오비모임에 미네기신 씨도 나갔었지? 동아리 기록에 있던데? 어? 그래? 내가 그때 나갔었나? 그러면 인사쯤은 했을지도 모르겠네. 이 이야기를 듣자 치리코는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진지한 얼굴에 되었다. 에미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일이었어. 자살을 할 정도였으니까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지. 내가 자살이라고 얘기했던가? 아니 자기 방에서 목을 맸다면서? 분명 경찰에서는 자살이라고 판정했지. 부검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미네기신 씨라면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위장한 살인사건이 많다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 그럼 타살 이라고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어? 에미에게는 자살할 동기가 없었어. 치리코가 이렇게 미네기신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하자 미네기신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에미에게 자살할 동기가 없었다. 근데 그건 뭐 본인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이지. 당시 에미는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정말 행복해하는 듯한 메일을 나에게 보내주곤 했거든. 그 사람과는 말이 아주 잘 통한다고 쓰여 있었어. 하지만 유족에 의하면 그 남자는 에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했어. 어때? 좀 이상하지 않아? 글쎄. 그럼 그 남자한테 차여가지고 충격으로 자살한 게 아닐까? 에미는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야. 아이 그런 건 본인이 아니고서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초조한 나머지 미네기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 나는 당시에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무렵에 에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귀국 후에 어떻게든 정보를 수집하려고 뛰어다녔어. 그녀의 유품을 살펴봤고 지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데? 소용없었어. 자살동기는 없었지만 타살을 증명할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에미의 방은 누군가가 다툰 듯한 흔적이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어.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구나. 거참 안타깝네. 미네기신은 요리를 입에 넣었다. 조금쯤은 음식맛을 감상할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 사건이 흐려져갔어. 그래서 동아리 오비모임 같은 곳에서도 나가고 나도 즐길 수가 있었지. 작가로 대비한 훌륭한 선배를 만났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아 드디어 이 스토리에 내가 등장을 하는 모양이구나. 응. 곧바로 그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어. 정말 즐거운 나날이었지. 그는 친절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 부상 중이던 소설을 침대에서 이야기해 주기도 했어. 하지만 어느 날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어디선가 읽어본 것 같았던 거야. 그땐 착각했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나중에 퍼뜩 생각이 나더라. 그건 프린터로 출력한 에미가 쓴 소설이었어. 그때 레스토랑의 소물리에가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미네기시의 잔에 레드와인을 다시 채워주고 물러갔다. 하지만 미네기시는 그 잔을 집어들 마음은 도저히 나지 않았다. 내가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거야. 에미가 소설 습작을 했다는 것. 에미는 고등학교 때부터 습작을 해왔고 앞으로 쓸 소설의 아이디어도 잔뜩 있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보여준 적이 없지만 나에게는 보여줬어. 내가 에미가 쓴 단편소설 하나를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날 밤 당신이 나한테 들려준 줄거리와 완전히 똑같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흡사한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건 아주 흔한 일이야. 상황설정이나 마지막 결말까지 똑같아. 그게 그냥 우연일까? 글쎄.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두 사람이 전혀 관련이 없다면 모를까 두 사람은 오비 모임에서 만났었어. 그렇게 되면 우연이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치리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미네기 씨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에미의 방에서 도난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실은 아주 큰 것이 사라졌어. 그녀가 고등학교 때부터 모아두었던 소설과 아이디어 메모 그게 어디에도 없었어. 프린터도 프린터로 출력한 것도 없었고 지필에 사용한 노트북에도 없었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끔찍한 가능성이 퍼뜩 생각났지. 그것을 범인이 가로채 갔다는 가능성. 에미가 살해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 아니 그럼 그 범인이 나라는 거야? 치리코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런히 접시 위에 놓았다. 어느새 요리는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민혜기 씨의 접시에는 3분의 1 이상이 남아있었지만 이미 식사를 계속할 마음은 사라지고 없었다. 민혜기 씨도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에미가 살해된 것은 민혜기 씨의 신인상 수상이 발표되기 3주일 전이었어. 그 시점에 당신에게는 자신의 응모작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왔겠지. 나는 그 응모작이 에미의 작품일 거라고 짐작했어. 물론 에미에게는 비밀로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살해 동기가 좀 더 확실해져. 그냥 가벼운 마음에 응모했겠지만 끝밖에도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는 바람에 당신은 몹시 초조했을 거야. 상을 받으면 에미에게 들통이 날 테니까. 그렇다고 사실대로 얘기할 용기도 없었어. 그러니 당신으로서는 에미가 죽어주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게 무슨 아 아무래도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온 건 실수였던 것 같아. 설마 이런 시시한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 지리코 식사 중이지만 먼저 실례할게. 이제 디저트만 남았는데 좀 더 앉아계시지. 게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변명할 말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해두는 게 좋을 텐데. 그 말에 미네기시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의 말이 맞는 것이다. 증거가 있어? 내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오 그 여자가 아니라 그녀라고 얘기하는 군. 뭐 그건 됐고 사실 그 당시에는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어.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지. 에미가 쓰던 노트북. 습작 데이터는 모조리 지워지긴 했지만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건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하 하드디스크? 어 그 그래서 복원했어? 마침 그때 디저트가 나왔다. 하트 모양의 초콜릿과 다크제리의 앙상블이라고 했다. 뭐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행히 복원했어. 완전히 복원한 건 5년 전쯤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린 덕분에 증거로서의 질이 더 높아졌어. 복원해낸 것은 6편의 장편과 9개의 단편 그리고 수많은 아이디어 메모야. 단편 하나는 당신이 베갯머리에서 내게 들려준 것이었고 장편 하나는 당신의 신인상 수사금작과 거의 일치했지. 좀 더 상세히 조사해보니 지금까지 당신이 발표한 작품 대부분이 에미의 습작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 아 단편을 늘려서 장편으로 고쳐 쓴 것도 몇 편 있었지? 뭐 완성도는 크게 떨어졌지만. 미네기 씨는 치리코의 이 말을 듣고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궜다. 모두 다 치리코가 말한 그대로였던 것이다. 미네기 씨가 후지무라 에미를 만난 것은 치리코와 마찬가지로 동아리 오비 모임에서였다.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미네기 씨가 먼저 접근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교재가 시작되었다. 사균지 얼마 안 돼서 그녀도 작가가 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녀의 습작을 읽고 나서였다. 이것이 과연 스무살 남짓한 나이에 여자가 쓴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문장이 세련되고 스토리가 기발했다. 그가 그때까지 써온 작품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어느 날 에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미네기 씨는 노트북에 있던 그녀의 습작 파일을 모조리 USB 메모리에 복사했다. 뭔가 속셈이 있었다기보다는 소설을 쓸 때 참고하자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작품을 읽어보니까 이 중에 한 편을 신인상에 응모해보고 싶다는 유혹이 강하게 들었다. 사실 미네기 씨는 그때까지 몇 번이나 응모를 했었지만 기껏해야 예선 통과가 다였다. 결국 에미의 작품 하나를 보내고 말았다. 상을 탈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 못 했고 2차 예선을 통과하는 정도라면 그걸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넘어 최종 후보자계까지 올랐고 연락을 해준 편집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다음 가장 유력한 작품으로 생각한다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미네기신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초조했다. 이제 와서 새삼 자신이 쓴 소설이 아니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후면제를 먹인 뒤 에미의 목에 밧줄을 감았을 때 죄책감은 거의 없었다. 이 여자가 죽으면 그 습작파일은 모조리 내 것이 된다. 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에미의 노트북에 들어있던 데이터는 모조리 삭제했다. 자살로 처리되면 결코 복원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미네기신은 치리코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어떻게든 치리코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저 유감스럽게도 그건 증거가 안 될 거야. 왜? 객관성이 없잖아. 내 소설과 비슷한 파일이 노트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걸 훔쳤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니까. 뭐 거꾸로 누군가가 내 소설을 훔쳐다가 그 노트북에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잖아. 미네기신씨가 2년 전에 발표한 소설과 유사한 단편소설도 그 노트북에 있었어.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를 복원한 건 5년 전이고. 5년 전이라는 건 치리코 너의 일방적인 얘기일 뿐이지. 아니 나뿐만이 아니지 감식반도 있고. 뭐? 감식반? 그녀는 곁에 놓아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감식반 보고서야. 양이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가져왔어. 여기 날짜를 확인해봐. 민혜기씨가 집어든 서류 표지에는 교흥시청 감식반 이라는 글자가 찍혀있었다. 게다가 책임자들의 도장도 찍혀있었다. 설마 너 거짓말하는 거지? 일반인이 이런 서류를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건 가짜야. 가짜라고. 민혜기씨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탕 내던졌다. 치리코는 한숨을 내쉬었다. 조금 전 내가 준 상자 이제 열어볼래? 민혜기씨는 의아해하면서 종이 가방에서 네모난 포장 상자를 꺼냈다. 포장지를 풀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흠친돌라 손에서 놓쳐버렸다. 상자가 떨어지면서 밖으로 나온 것은 은빛으로 번뜩이는 수갑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것이 경시청 뺐지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잠깐 시간이 필요했다.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할게. 경시청 수사일과 쓰다 치리코야. 민혜기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경시청 수사일과 쓰다 치리코라고. 머릿속이 뒤죽박죽 헝클어져 정리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진짜야. 정식 수속을 밟아 작성된 거. 재판 자료로서 아무 문제가 없어. 설마 치리코 네가 경찰이 되었을 줄은 몰랐다. 너 아까는 인재 파견 회사에 다닌다고 그랬잖아. 원래 경찰에서는 자신의 직장을 가리킬 때 회사라고 하거든. 게다가 인재를 파견한다는 건 사실이야. 탐문수사라든가 잠복수사 현장에. 경찰은 어릴 때부터 내가 꿈꿔왔던 직업 중에 하나였어. 특히 에미 사건은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지. 그녀의 노트북을 복원하는데 몇 년씩 걸린 건 사건의 재수사에 대해 상사와 사전 협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비록 경찰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신임 여경의 말에는 좀 채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고. 아 처음에 준 편지 그것도 좀 꺼내볼래? 민해 민해기씨가 말없이 종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자 그녀는 회카로 채서 안에 든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서 그에게 내보였다. 그것은 바로 체포 영장 이었다. 민해기씨씨 당신을 후지무라 에미의 살해 용의로 체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난 범인이 아니야. 난 에미를 죽이지 않았어.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분명히 그 작품들을 훔쳐오기는 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잠깐 욕심이 나서 그런건데 그리고 재미삼아 응보를 했는데 수상작으로 뽑히는 바람에 나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 근데 그냥 그것뿐이야. 난 에미를 죽이지 않았다고. 당신이 에미의 노트북 데이터를 삭제한 건 언제였지? 어 그 그건 사건 전이야. 에미가 사망하기 전이라고? 데이터가 사라졌다면 그녀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건 그녀가 미처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아무튼 내가 에미를 죽였다는 증거가 없잖아. 체리코는 팔짱을 끼고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미네기실씨는 자신의 힘만으로 소설을 쓸 수 있어? 당연하지.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한 소설 중에 몇 편은 내가 직접 쓴 거라니까. 그래 그건 나도 알아. 당신 작품을 전부 체크했으니까. 하지만 에미의 소설을 베낀 거 말고는 모조리 실패작이었어. 그것들은 그녀 작품의 발꿈치에도 따라가지 못해. 그건 스스로도 알고 있지? 미네기실씨는 그녀의 지적이 옳았기 때문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어떻게든 자력으로 써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요즘은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를 복원한 것은 5년 전이야. 그런데 내가 왜 여태까지 미네기실씨를 찾지 않았는지 알아? 나는 미네기실씨가 에미의 아이디어를 모두 다 소진한 오늘 이 시간까지 꼭꼭 참아왔어. 그때가 되면 당신이 분명 그 작품에도 손을 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금단의 작품에도. 뭐라고? 금단의 작품이라고? 에미는 살해 당시에 장편소설을 쓰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 작품을 써먹을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그건 아직 미완성이었으니까. 당신은 그 소설의 결말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여태까지 그 작품만은 사용하지 못했겠지. 그런데 작년 봄에 연재 일거리가 들어오고 어떻게든 새 소설을 써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자 당신은 마침내 그 작품을 사용했지. 연재를 시작할 당시에는 어떻게든 당신이 뒷부분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그 다음 스토리가 떠오르지 안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재라는 카드를 쓴 거고 물론 심혜의 문 소설에 대한 얘기야. 당신이 턱 막혀버린 연재 소설 이야기. 심혜의 문 하고 이 사건 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가 있어도 아주 크게 있지. 휴제 직전에 당신이 발표한 것은 에미의 소설이 중단된 바로 그 부분까지야. 그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을 당신이 알고 있었단 얘기야. 시르코의 말을 듣고 미네 귀신은 퍼뜩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들은 모양이네. 노트북 데이터가 복원되면서 파일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졌지. 에미가 그 미완성 소설을 마지막으로 썼던 것은 그녀가 살해되던 그날이야.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 직전까지 글을 쓰고 있었겠지. 그 마지막 데이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날 그녀의 집에 있었다는 뜻이야. 설마 에미에게는 손끝 않았다고 주장할 생각이야? 아니면 당신이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목을 맨 뒤였다는 건가? 그런데 그녀의 사체를 놔두고 집에서 나와버렸다. 좋아. 그런 진술을 판사가 믿어주기를 빌어버렸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민의 귀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도망치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다가와서 그를 둘러 쌓았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조금 전까지 손님으로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그 레스토랑에 소음을 이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 모두가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레스토랑은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는 곳이야. 밸런타인데이라 오늘이 대목인데 내가 사정사정 했더니 마지못해 빌려주셨지. 아니 왜 이렇게 거창한 짓을 왜냐고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 10년치의 마음을 담아 축배를 들고 싶었거든. 게다가 민의 민의기시씨에게도 괜찮은 행사였잖아. 이제 소설 소재가 끊겼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소설가인 척하지 않아도 돼.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거야. 그녀의 말에 민의기씨는 대꾸할 수가 없었다. 범행이 발각된 데 대해서 절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후련한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데려가요. 건장한 남자들이 양옆에서 민의기씨의 팔을 잡았다. 그때 소물리의 차림의 경찰이 팀장님은요? 하고 물었다. 난 좀 더 이따가 갈게. 아직 디저트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치리코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 시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10년 만에 밸런타인 데이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납니다. 반전이 있네요. 재밌죠? 재밌죠. 이 남자 주인공 민의기씨가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설렌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10년 만에 사귀던 옛 여자친구 그리고 갑자기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모르고 떠났기 때문에 더 한 번은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룰루랄라하고 신나서 갔는데 10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범행이 드러나고 경찰이 됐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약간 함정수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함정수사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 수사가 끝난 거죠. 이미. 인력 파견 회사 근무한다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미 다 수사가 끝났고 사실은 소설 중간에 보면 뭔가 아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지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소설일수록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던져놓은 떡밥이 다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초반에 만나서 심해문 이라는 소설은 왜 연재가 중단된 거냐. 휴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연재를 쉬는 거. 일본은 이게 강하죠. 연재했던 거를 모아서 그걸로 장편이 다른 분도 나오고 많이 북적이죠. 중간에 치리코 역할을 스칼렛이 직접 다 해주셨는데 아마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쓰다가 이제 이거를 계속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약간 대화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중간에 저도 바꿔가지고 그래 역할을 하자.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리코가 민혜기 씨를 앞에 듣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곧바로 그 선배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거는 민혜기 씨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3자 말한 것처럼 그거 아마 다 이해하셨을 텐데 그럼요. 그리고 민혜기 씨가 내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치리코가 그 여자가 아니라 그녀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슷한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일본어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녀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걸까요? 아 근데 정말 비겁하네요. 그러게요. 찌질하죠. 남의 작품을 훔쳐다가 작가잎네 하고 살았는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소설 가운데 악의 라는 작품이 있어요. 악의 선의 말고 악의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게 소재가 비슷합니다. 이건 장편이에요.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지금까지 한 100작품 이상을 썼는데 그 중에 뭐 탑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숫자이거든요.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의 라는 작품 그리고 마스모토 세이초의 숨쉬른 그림자도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소재가 좀 비슷합니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생 목록에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한 작품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홉 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전에 어떤 작품들을 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저희 채널이나 특별한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반응을 좀 빨리빨리 배우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장편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장편이라 좀 걸립니다. 다음에 곧바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 북텔러 스칼렛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간시동 게이고의 10년 만에 밸런타인데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